화질이 선명하고 전력 소모는 적어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OLED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태우 교수 연구팀은 18%에 그쳤던 기존 OLED의 발광 효율을 24%로 높이고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 OLED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연구를 주도한 이태우 교수는 이번 성과로 용액 공정을 통한 저가의 유기발광 소재의 제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